섬이 정원에 왔습니다 군민은 1500원인데 일반 사람들은 3000원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랄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남쪽이라 그런지 꽃들이 적당히 펴 있는 것 같은데요 물소리 정원 торов ber이완 아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 인가 보네 저기 가서 찍는 거잖아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Т 뱁뱁 그냥 장식문 같은데 저 멀리 보이는게 바다인데 제대로 안보여요 하얗게보여서 진달래가 좀 펴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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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바퀴 다 돌아봤고요. 뭐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정돈이 덜 된 느낌? 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